손님, 어서오세요. 저희 객전에서 쉬고 가세요. 현발파를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. 저는 현발파의 문주입니다. 이 정도 상처는 별거 아니네. 내 치료비가... 현발파를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. 저는 현발파의 문주입니다. 현발파의 문주입니다. 문주님은 어디에 계신거지? 누구냐? 화림 없는 소리! 독을 사용하다니! 방해하지 마라! 서릭조! 가마린을 보호해! 퇴각하라! 설익조가 제때 와서 다행이군 믿고 사시오 이 근처에서 그만한 칼을 찾아보긴 힘들거요 이 정도 상처는 별거 아니네 근데 치료비가 치료비가 믿고 사시오 이 근처에서 그만한 칼을 찾아보긴 힘들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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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, 어서 오세요. 저희 객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